그런 줄 깨어 있으라 어찌하여 자느냐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멋진 차량 장고장 안 나는 차량 그런 차량만 골라드리고 있는 일년보증업체 굿모닝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1만키로까지 중고차 판매 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국 위일하죠 오늘 차량은 멋진 차량 바로 기아의 올류카니발 9인승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매장은 참고로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현재 저희 매물은 198대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매물이죠 이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딜러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멋진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 최근에 들어온 차량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온 차량이 아무래도 차량 컨디션이 정말 좋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멋진 차량들 프레스티지 그리고 노블레스트급 스페셜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차량 첫 번째 모델 2016년식 그리고 하얀색 어제 매입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완전 무사하고 2,070만원 6만km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노블레스고요 그리고 듀얼 설루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워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8인치 네비 그리고 듀얼 설루프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 없는 차량 와 이런 차량은 매염이 고작 1.3% 이 차량 바로 팔릴 겁니다 어제 가져왔고요 이유가 바로 연식도 좋고 주행고리도 짧잖아요 이렇게 짧은 차량은 바로 팔려요 자 다음 차량 볼게요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팔리기 때문에 언능언능 연락 주세요 다음 차량 이 차량도 어제 매입한 차량입니다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차량 9인승 디젤 프라스티지 1350만원 16만km 성능 점검 완전 무사하고는 아닙니다 두 개 교환 있고요 미세누은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매염은 3% 좋죠 매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 이상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 3%면 정말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키는 두 개 있고요 그리고 16만km입니다 프라스티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추천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리스 등급 그리고 20만km 괜찮은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차량 6월 달에 가져온 차량인데요 1150만원 너무 싸죠 자 20만km 15년씩 노블레스 등급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입니다 와우 미세누이 없네요 이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20만km지만 이런 차량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도어 그레이톤 시트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대략 65% 내비게이션 사이드 커텐까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 파워 트렁크 아무래도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은 편이죠 양방향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갑니다 와우 이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좋아요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잖아요 미세누이 없고 매연은 10%입니다 10%까지는 괜찮아요 13% 이상만 아니면 됩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이 차량도 6월 달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 사진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쉽죠 일단 가격은 저렴합니다 1360만원 139,000km 15년식 노블레스 어라운드 뷰 그리고 듀얼 설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개 교환이 있고요 미세누은 없습니다 매연은 5% 좋아요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은 듀얼 설루프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그리고 136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일단 연식이 너무 좋아요 1700입니다 1699만원입니다 18연식에 119,000km 좋아요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들어갑니다 오토 슬라이딩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양방향 통풍 들어가고요 좋네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1699만원 119,000km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매연은 6% 렌트위력 없고요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이 없네요 와우 좋은데요 이 차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위쪽에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어요 대략 40만원 정도 추가했죠 좋은데요 이 차 금방 팔릴 겁니다 다음 차량은 하얀색 바디입니다 어제 매입해서 차가 일단 사진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휠도 너무 예쁘고 베이지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1590만원 너무 좋은데요 노블레스 10만키로 16년식 성능 점검 하나 둘 셋 네 개 상처가 있지만 치명적인 건 없네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없어요 매연은 5% 이 차량 깔끔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로그릴 멋지죠 1590만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450만원 6월달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 하나 둘 교체 있고요 미세누은 없습니다 매연은 고작 3% 좋네요 이 차도 검정색이고요 베이지 시트는 아니고요 그레이 시트입니다 그레이 시트 이 차량 오로원도 뷰가 들어왔어요 좋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까지 축구방 감지기 파워 트렁크까지 너무 좋은데요 옵션이 양방향 통풍 키 2개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1450만원 와 이 차량 마음에 듭니다 듀얼 설루프까지 있어요 보시면 루프에 듀얼 설루프 있고요 천장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천장 모니터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합니다 이 차량 이 정도면 너무 좋죠 추천드릴게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차량 검증색입니다 그리고 1720만원 프레스티지 18년식이에요 11만키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성능 점검 본네트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에요 미세누은 없습니다 좋네요 매운은 고작 2.1%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크방 감지기 시트는 정말 깨끗해 보이죠 좋아요 내비게이션은 위쪽으로 거치 형식으로 했어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1720만원 성능 점검도 마음에 들잖아요 매운도 너무 조금이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은 16연식 모델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하고 1390만원 14만키로 연식 주행거리 다 좋네요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이 없네요 다 좋아요 매연 3%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좀 달아 보입니다 단점이네요 뒷좌석의 공간 깨끗해 보이고 후석에 뒷자리 TV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 통풍 시트 그리고 티 두개 있고요 좋아요 이 차량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가격이 싸니까 좋네요 추천드릴게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이 차도 금방 팔릴 겁니다 아마도 다음 차량은 일단 가격이 저렴한 차량 1380만원 15년식에 16만키로 성능 점검 본넷도 교환 하나 있고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어허 이쪽에 동력조항에 누유가 좀 심하게 있네요 이 차량 어허 이 차량은 일단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동력조항에 누유가 심해요 이거는 좀 경정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추천해서 빼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추천 안 할게요 다음 차량은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량입니다 169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 매연 3%입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좋네요 이거 완벽하죠 베이지 시트 와 시트 색상 정말 예뻐요 파워트렁크 사이드 커텐 어때요 시트 예쁘죠 약간 찢어진 부분은 복원됩니다 좋아요 이 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슬라이딩 전방적으로 괜찮아요 양방향 통풍 시트 키 2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169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런 차량 좋죠 멀리 계시거나 바빠서 부르시는 분들은 탁송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음 차량 18년식 모델입니다 1870만원 83,000km 주행거리 좋아요 무사하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갑니다 매연은 3%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 없네요 좋습니다 하얀색 바디고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제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통풍 시트 좋아요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어허 반좌율이 들어갑니다 반좌율 카니발 중에서 반좌율 들어가는게 많이 없는데 아 이 차량은 반좌율이 들어갑니다 멋지네요 이런 차량이 있었군요 보시면 차선이탈 축구방 감지기 그리고 반좌율이 됩니다 자세히 안보이지만 됩니다 5월 말에 가져온 차량이에요 이 차량도 아마도 금방 팔릴 겁니다 아이나미 네비가 들어갔어요 네비 멋집니다 8인치 완전 무사고잖아요 완전 무사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또 하얀색이고요 1590만원 노블리스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펜다 교환 하나 있고요 미세누는 없습니다 좋네요 매우는 2.1% 좋아요 이런 차량은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연식도 17연식이라 너무 좋아요 주행고리도 좋잖아요 양방향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듀얼 셀프 들어갑니다 파워트렁크 그리고 어라운드 뷰 와 옵션 너무 좋은데요 시트 보세요 와 뒷좌석 이열 시트 와 정말 깨끗하죠 앞좌석 시트 이 부분 복원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네요 아마도 이 차 금방 팔릴 겁니다 5월달 말에 가져왔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추천드릴게요 두대입니다 자 첫번째 차량은 바로 이 차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이 차량 1인 신조 그리고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1170만원 너무 싸죠 16연식에 18만키로에요 이쪽으로만 W 그리고 이쪽에 약간의 상처만 있습니다 미세눈은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구매해도 돼요 5% 매연 5% 좋아요 그리고 그레이톤 시트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됩니다 타이어 좀 달았죠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되고요 사이드 커텐까지 들어갑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요 추천 드릴게요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 바로 이겁니다 하얀색 1120만원 18만키로 16년식이에요 이 정도면 뭐 아마 가격 때문에 바로 팔릴 겁니다 너무 싸요 뒤쪽에 두 개만 상처 있고요 미세눈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 7% 좋아요 여러가지로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듀얼 셀프까지 들어갔어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고요 파워 트렁크 전동 시트 이런 차량 팔려야겠죠 양방향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면 타이어 트레더 많이 남았습니다 70% 일단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싸잖아요 추천 드릴게요 뒤쪽으로 두 개만 교환이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루카니발 9인승 차량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